자 여기는 우리가 각사 기간 중에 엄청나게 많은 홍콩 음식점을 돌아다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식당이 우리 매장 너무너무너무 너무 국수를 판매 어, 국수? 아, 국수 팔아요? 제가 여기입니다 강웅야 강웅 여기의 특징은 각자 먹고 싶은 토핑을 자기가 골라서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야채나 국물맛도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또 여행 가면 또 면회에... 아... 모르잖아 뜻을 우리가. 우리가 또 여행 가면 예상치 않은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잖아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올곱게 즐길 수 있도록.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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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고르라는 거 아니야. 복불복이야. 자글소만 알아보겠다. 나도. 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맨 위에 보면 H1과 H2가 있어요. 맨 위에. 네. H1과 H2 보이세요? 네. 네.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고르세요. 체크했습니다. 체크하다라. 컵님 하지 마시고. 컵님 하지 마시고. 컵님 하지 마시고. 마우 마시. 어. 아. 아. 하셨나요. 성덩이 형 형. 국마시잖아요. 와. 그다음에. 그 밑에 A가 엄청 많죠. 이건 뭔데요. 토핑입니다. 토핑. 세 개를 고르세요. 세 개를 고르세요. 여기서 고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숫자. 우. 이건 내가 고기를 싫어해서 야채 넣고 싶은데 야채를 도저히 모르겠다. 에이그. 고기는 누가 봐도 알겠다. A1은 고기 아니야? 그치. 소. 소우자잖아. 소로만 다 해야지. 나는 소고기로만 가야 되겠다 소고기. 피어 천재문. 안전하게. 천재문. 무릎, 무릎은 괜찮아요? 누가 하세요? 홍장문지. 와. 신. 신. 피어 천재문. 아, 피어 천재문. 아, 열심히. 초등학교 때. 청릉 소른데요? 새우가 되네. 절칭도 청릉 소른데? 비밀로 썼어요, 비밀로. 아, 비밀로요? 네. 귀, 귀, 귀인데 이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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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요? 귀. 이게 동물 귀요리 같은 거. 어, 여기 좀 센데구나. 아, 기름 무서운데? 생근이. 생식이다, 이건 생식. 생근? 생근? 뿌리 근자 아니야. 생식자 아니야? 근자라고. 내가 그 근자 쓰잖아. 생근이, 그러니까 뿌리가 좀 생생한 거. 칡 같은 거 뭐 그냥 그거 아닐까? 생간은 아닐 거 아니야. 자, A 다 체크하셨나요? 네. 자, C 보이시죠, 깜짝 밑에? 네. 하나 고르세요? 이게 맵기인가? 뭐지? 소소. 이거 화, 대, 중, 대. 이거 사이즈, 사이즈 아니에요? 중, 대, 대. 대. 중, 대, 대. 왕, 큰 거. 이거 사이즈가 대. 난 소중해. 나도 소중. 역시. 소중해야 해. 소중. 소중, 소중. C사지? C사. 호동이 형 C9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거. 나는 C2 소소하게 먹어야 되겠다. 모르는 건 작게 시켜야 되나, 진짜. 자, C 다 체크하셨나요? 네. 그 맨 밑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E1부터 E15까지 있죠? 아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단어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앞에 글씨는 똑같거든? 제가 조용히 풀어주실래요? 죄송한데. 지금 찍는데 어려워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되게 크게 하시네요. 이건 왜 3달러가 추가됐지? 이게 뭐지? 이게 앞에 적자거든, 적. 적을 적? 적을 적? 적을 적? 난 다 적을. 원하는 사람은 더 몇 개 적을 수 있는 상관없어요. 난 93년생인 그 사람. 난 그냥 고, 이거는 고기로 갈래, 고기. 카피하지 말라고. 나는 여기 뭐, 태블러 뭐 적는데 뭘 카피를 해. 니 볼 게 없어, 니 걸 보고 하냐. 누구 거부터 해석해 드릴까요? 자, 은지현. 나왔습니다. 자, 저승사자 해석해 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국물 있는 쌀국수에 토핑은 소고기 볼과 햄과 소근육을 넣어주시고 소근육. 맵기는 아주 조금 맵게 해주시되, 조금 신맛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숙주는 조금, 면은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근육, 소근육은 뭐야? 소근육이 들어가서. 소근육이, 살코, 살코기. 자, 누구 거봐야 될까요? 최초 거, 강 씨 거. 많이도 고르시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국물이 있는 쌀국수를 넣고 싶습니다. 쌀국수에 오징어 볼과 빵과 소근육과. 빵을 넣어? 완탕을 넣어주시고요. 와, 완탕은 뭐야? 맵기는 중간보다 덜 맵게 해주시고 조금 신맛을 넣어주시고 숙주는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아우, 이거 비슷하네. 아우, 이거 비슷하네. 빵은 뭐, 빵을 넣어? 완전 사이드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우. 자, 강호동. 강호나 씨. 기대된 노동이요. 강호나 씨. 강호나 씨 아니에요. 강호나 씨. 강호나 씨. 강호나 씨. 강호나 씨. 강호나 씨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물이 있는 쌀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좋아. 제가 넣고 싶은 토끼는 소고기 홀, 어묵, 소근육을 먹고 싶습니다. 맵기는 많이 맵게 먹고 싶습니다. 시기는 아주 시게 먹고 싶습니다. 예? 맵고 시게. 한 주방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고기는 빼주세요. 속으로. 다 고기만 하셨는데요, 형? 그런데 토핑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두 분. 저키. 저키 말씀드릴게요. 아, 드링크는 소. 와, 어떻게 찾았다 그거를 또. 저는 국물이 있는 쌀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토핑은. 김. 김. 뒤로 약륙한 두부, 삼 diez. 지금 이는 김開는 유부로 만든 볼. 햄, 그리고 오직 스 unve입니다. 오씨 exhaustion. 맵기는 아주 조금만 맵게 해주시고요. 시기는 조금만 시게 해주시고. 아, 조금만 시게. 숙주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꼭 휴지를 가져다 주세요. 우와. 우와. 깔끔하다. 3달러가 휴지인가 보다. 휴지는 두는 거 아니죠? 저는 남들과 다르게 국물이 없는 쌀국수를 넣고 싶습니다. 비비목수네. 제가 넣고 싶은 토핑은 초보기 볼, 햄, 그리고 소근육, 그리고 맵기는 중간보다 덜 맵게 해주시고 식이는 아주 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숙주는 많이 넣어주시고요. 면도 뽀빼기로 부탁드립니다. 국물도 없는데? 국물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숙주는 많이 넣어주시고요. 면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면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비빔면인데 메리 없던 거야? 숙주만 있는 거죠. 저는 국물이 있는 쌀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토핑은 소고기 볼, 소시지, 햄, 그리고 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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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입니다, 무입니다. 무입니다. 시원하지? 무입니다. 무입니다. 덜 맵게 부탁드리고요. 식맛은 넣지 말아주세요. 넣지 말아주세요. 누구 있지? 숲주도 빼주시고요. 대신 면도 빼주세요. 아니 건대기. 면도 빼주세요. 아니 건대기. 건더기. 이야 진짜. 니네가 다 가져가는구나 그냥.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소울친구다 소울친구. 소울프렘. 맛있겠다. 우와. 빵이 빵이 안에 정말 들어가 있나봐. 만두밥. 이야. 휴지. 휴지.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어우 맛있어. 김이 들어가서 약간 김칫국 맛도 나고. 음. 안전네 스타일. 오. 이야. 유구가 너무 많네요. 이야. 매운데 계속 땡기네. 소고기 국밥 한 10시간 끓인겠지? 그러다 맛있는 소면이 들어간 것 같아. 아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맛이야. 약간 신맛 때문에. 아 진짜 면이 없어. 신맛이 갑자기 국밥 나네. 이거 소세지 말고 이거 부대찌개예요. 진짜 면이 없어요. 이거 완전 부대찌개야. 음. 음. 아 근데 맛있다. 아 근데 맛있다. 아 이 물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근데 매리 없어. 다리 추가 아니야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신선해 신선해. 그리고. 마지막이다 진짜. 울어. 아 재현이 뭐하니? 재현아 뭐해 너. 네? 아 웃게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샀어요. 어제 샀어요. 구였어요. 아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어 나 신맛이 오갖고 이게. 음. 어느 손 안 한 번 부르셔 그냥. 엄마. 어느 손은 오금만. 어느 손은 오금만. 어느 손은 오금만. 감사합니다. 그 또 맹쿵신 맛 나요. 또 맹쿵신 맛. 밥이나. 야 국물은 얘 갈증이야. 미국보다 밥 마르면 대박이야. 야 얘 국물 넣어줘. 그냥 내가 국물 좀 줄게. 땡큐. 국물 맛있다. 아 입 좀 닦아야 되겠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예예. 홍콩은 또 쇼핑의 시선곡이니까. 홍콩 쇼핑 대축제를 삼으세요. 아 네. 장르는. 음악축이에요. 어? 두 명이. 홍콩이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 한 명이. 가수를 되면. 한 명이. 제목을 되면. 오케이. 상의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만약에 상의하는 정도면. 현장에서 누가 발각했다. 바로 탈락. 호랑이 연구. 호랑이 연구. 호랑이 연구. 호랑이 연구. 폭죽? 이거 싱가포르가 아닌가. 호랑이 연구. 호랑이 연구. 이게 어디 어디 만드죠? 이거. 이거는 원래.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그냥. 호랑이 연구로 다 끝났어. 타이거 밤. 타이거 밤인데요. 파이팅. 파이팅. 나의 타일에 다 야때로 주이소. 네. 몰라. 나도 이거 다 어려워. 다 약해 있죠 그런거. 런러가. 런러가. 아는거 나온다며. 제목 가수. 제가 가수 대로 가. 제가 갈게요. 자. 사랑을 해. 오자키오 오자키오. 아 핀. 아이콘. 하나 둘 셋. I love. 오자키오 데어. I love. 오자키오 데어. 오자키오. 오자키오. 아이콘. 사랑을 했다. 정답. 사랑을 했다! 우리가 봤나! 지우지 마다 지우지 마다 지우지 마다 지우지 마다 저희 형제그룹이에요 형제그룹으로 내가 사랑했다나 헷갈리거든요 아 내가 제목을 해줄게 이거 아이콘에서 사랑을 했다 아니에요? 우리 돈은 초콜릿이야 이거는 또 애들 배고 어디 갔다 왔는데 초콜릿도 안 되나? 그대 잠깐 눈을 붙일 때 나는 마음에 불을 붙여요 비밀의 나만의 초콜릿 어! 어! 2AM! 2AM에? 죽어도 못 보네 죽어도 못 보네? 정답! 죽어! 헷갈려! 저거 급간다 어? 곱정? 말출릿? 그루룩? 그루룩? 좋아! 맛있네! 홍콩 떡볶이지! 비밀은요? 가방까지 포함이고요 남은 거 그냥 다 넣었어요 올인원이에요?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들었는지? 한국 노래야? 뭐야? 한국 노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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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하나 둘 셋 미대 형? 땡큐 어장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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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안 인형처럼! 인디안 인형처럼! 인디안 인형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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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라! 인디안 인형처럼! 옥주현! 옥주현 아니고요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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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가! 인디안 인형처럼! 어? 어? 옥주현 목소리 맞았지 아까? 우와!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여봐라! 와! 이야! 이야! 우와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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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가져가야 제일 성실감이 큰데!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오, 뭐야? 자석이다. 이게 저거다? 냉장고 붙여놓는 거. 이거 귀엽지? 야, 홍콩 핸드폰 줬어. 홍콩 핸드폰. 잘 찾아봐면서 쓸 만한 거 있을 거야. 야, 홍콩 저기 CT하는 거. 야, 홍콩 저기다. 와, 또 있어, 또 있어. 우와, 부재, 부재, 부재. 광부재, 광부재. 우와, 가방이야. 완전 이템이잖아, 이거는. 그렇지, 너 진짜 좋잖아. 100년이 되겠다, 홍콩이니까. 아, 쉴 거 같아. 아, 쉴 거 같아.